피부호흡건강법 안녕하세요. 피부호흡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입술이 크게 부풀어오르고 부종이 생기고 혹은 눈꺼풀주의 얼굴이 붓는 질환을 경험하시고 이게 과연 무엇이냐 흔하지 않은 질환에서 깜짝 놀라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입술이 붓는 질환으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은 단순포진이 있죠.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통 진단이 되고요. 피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질환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입술의 부종보다는 수포가 먼저 발생하고 수포가 위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맥관부종, 혈관부종과는 조금 더 간별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맥관부종, 혈관부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피부의 심부진피 혹은 점막하 조직에서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고요. 원인 모를 정체불명의 어떤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비만세포 등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매개체지들이 분비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혈관 자체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조직으로 부종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맥관부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붓는 증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부위, 입술이나 눈커풀 주변과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나 혹은 점막 부위, 혀라든지 아니면 인후부의 점막에 주로 호발하는 것이 맥관부종, 혈관부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관부종의 종류는 크게 나누지 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형 맥관부종입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특정 염색체의 결피부로 인해서 일어나는 맥관부종인데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맥관부종이다 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급성 맥관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벌레에 쏘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알러지가 있는 물질에 접촉했다거나 예를 들어 땅콩 알러지 같은 것도 있겠죠. 그걸 먹고 나서 갑자기 혀가 부풀어오르고 호흡이 마비되고 이런 증상들이 급성 맥관부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원인 유발물질들을 피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항이스타미저나 에피네프리를 투여하면 수일 내에 수시간 내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맥관부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물질들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 크게 고려할 만한 맥관부종은 아닙니다.